네 안녕하세요 마켓컬리죠 네 컬리로 최근에 상호를 바꾸고 뭐 뷰티 관련 제품들을 하고 상장이 올라오는데 1조까지 쪼그러들었죠 네 할지 않을지 잘 모르겠는데 추천 가입시 일단 5천원을 받는데 이것만 있었는데 11월 11일 오늘까지 신규인 경우에 2만원 이상 주문시 15,000원 쿠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11월 11일 금요일까지고 첫 구매 고객은 2만원 이상 구매시 15,000원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을 받을 수가 있고요 컬리 신규 가입금이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이 되고 2만원 1만 5천원 할인은 통신사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컬리가 주문 안 한 계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아이디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오늘까지고요 혹시나 컬리에서 주문 안 한 분들은 5천원 받고 15,000원 오늘까지니까 쿠폰 써가지고 참고로 다들 알겠지만 마켓컬리는 100원들이 있죠 첫 구매 회원들 이런 제품들을 100원에 살 수 있다 같이 담아서 주문하면 되겠죠 100원 상품은 1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이 적용된다니까 알아서 추천 코드 및 15,000원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보고 쓸 분들은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